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재명은 돈을 팍팍 쓰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보고 그래 당신 원하는 대로 마음껏 써봐라 나라가 어떻게 박살나는지 한번 지켜보자 사실 이재명은 합니다가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나라를 얼마나 더 망칠까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이제는 또 특별한 것이 등장했습니다 모발에 관한 겁니다 심는다 이재명으로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탈모까지 건강보험으로 커버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탈모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미 건실했던 건강보험은 문재인 정부 동안 이른바 문재인 케어 보장성 항목을 대폭 늘려가지고 적자에 들어갔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숙지는 문재인 케어 비급여 항목을 대폭 축소하고 급여 항목을 대폭 높인 그러니까 본격 시행된 2018년 이후에 3년 연속 적자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케어로 인해서 국고에서 건강보험의 재정지원을 위해서 나가는 세금지원액인 국고지원이 해마다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여러분 건강보험을 떼운 것이 2018년 7조 802억 원이었습니다 2019년에 7조 7803억 원이었습니다 2020년도에 9조 2283억 원이었습니다 2021년도에 9조 5천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올해 2021년도에 10조 원 정도의 세금을 건강보험의 적자를 유지하겠어 투입한 겁니다 건강보험 요율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등장한 이후에 이미 12% 인상된 상황입니다 아마 본급 생활자들은 앞으로 죽어날 거로 봅니다 현 정부 초에 적립 금액이 20조 원이 있었습니다 계속 그동안 흑자를 유지해 왔습니다 근보 기금이 문 정부 들어서서 3년 전부터 적자로 급격히 돌아서게 된 것은 바로 문재인 케어로 인한 보장성이 급격히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MRI 촬영 건수가 10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엄청난 낭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심성 급여 확대를 내서 환자와 의료기관에 도덕적 회의가 엄청나게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지출도 여러분들 거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건강보험 지출은 55조 5천억이었습니다 2021년도에 79조 5천억으로 불과 4년 만에 24조 원이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났습니다 이러고도 나라가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신이 내가 볼 때는 온전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고령화 추세를 염두에 두면 2030년도에 건강보험 지출은 160조 5천억으로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문 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에 비해 가지고 2030년도에 3배 정도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같은 지출을 누가 감당할 겁니까? 누가 이것을 부담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 많은 지출을 어떻게 앞으로 지탱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탈모까지 건강보험에 보험시키겠다 이게 온전한 생각입니까? 이재명 후보의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제안에 대해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지낸 노한규 씨가 아주 문제점을 잘 지적합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느 기자가 제게 물어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겠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노한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현재도 병적 탈모는 건강보험이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병적 탈모의 급여 적용 공략은 이 사실을 모르고 한 말이거나 병적 탈모가 아닌 일반적인 탈모 즉 단순히 머리숱이 적은 탈모 치료까지 건강보험을 확대해 적용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략은 표에 도움이 된다면 마구잡이로 냈던지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건강보험은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과도 같은 준조세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재정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을 알뜰하게 우선순위가 높은 순서로 사용해야 됩니다 이 때문에 일부 수입산 암치료제나 간염치료제 등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뛰어난 효과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한계 때문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불효불급한 긴조하게 필요하지 않는 탈모까지 건강보험을 재정으로 치료해 주겠다고 공언한 것은 바로 건강보험 재정까지 본인의 선거를 위한 곡관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일반 탈모 환자까지 사용될 재정이면 필수 의료에 먼저 사용돼야 됩니다 둘째입니다 건강보험은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의 치료비에서 여자들은 기본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탈모가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입니까 실제로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인 비만조차도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비만치료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 탈모치료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면 비만 환자들의 요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성형 환자들의 요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세번째는 이 공약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현실성 없는 공약을 먼저 발표해서 표를 얻은 후 당선이 된다고 해도 나는 해 주려고 했으나 건강보험공단의 반대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팽개친 이후에 잊어버릴 것입니다 제가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주장을 듣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탈모까지 건강보험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더니 진짜로 사람들이 그렇게 믿더라 내가 그렇게 주장했더니 진짜로 사람들이 믿고 표를 주더라 이렇게 언젠가 이재명 후보가 했던 그런 표현이 떠올립니다 나라 이렇게 거들내면 나중에 길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연금적자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표를 얻는 것도 중요하고 이러지만 말을 좀 가려서 해야 되고 정책도 좀 가려서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라를 막다른 골목으로 그렇게 내모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 해서 안 되는 그야말로 아주 고약한 그런 약속이자 주장이자 발언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세금으로 2021년도 10조 원 정도를 투입해야 건강보험에 적자 문제를 메울 수가 있습니다 매년 10조 원입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다 어떻게 동원할 겁니까? 사회는 늙어가는데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